조립식 창고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창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창고는 특히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공간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모듈화된 부품들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조립 및 해체가 간단하며 이는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조립식 창고는 기존의 고정형 구조물보다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필요에 따라 크기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제공하는 조립식 창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적응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창고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창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창고는 특히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공간을 빠르게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이상적입니다. 모듈화된 부품들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조립 및 해체가 간단하며 이는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장점으로 이어집니다.